5년 9년 10년 전 오늘 멩고가 비밀 장소로 오라고 했잖아? 응 좀 가야겠지? 오늘 다 있지. 가야지. 오늘 뭐지? 맹고가 그러는데 비밀 장소를 우리가 너무 싫어하니까 뭐 업데이트를 조금 했대. 아이 그래봤자 나무 아지트잖아. 여기 나무 냄새. 나무 썩은 애 나. 그래 여기 침대도 없어. 우리 유치원생인데. 아 빨리 가자. 왜 불평불망들이 많아. 왔다 왔다. 안녕 맹구야. 아 내려와라 내려와라. 업데이트? 무슨 업데이트일까? 바뀐 게 없는데? 아니다 아니다. 엄청 조개 하나 들어왔다. 정말? 여기 여기 이거. 뭐야? 이게 뭔데? 이거 화장실 화장실. 이게 무슨 것이다. 침대도 없는데? 불편해? 아니 저 뭐야. 책상까지 있었는데 책상도 없어. 맞아 더 이상해졌어. 호름해졌어. 아이다. 많이 좋아졌다. 어딜 봐서 좋아진 거야? 아니 거미줄이도 생겼어. 얘들아 잠시만. 얘들아 어딘가. 냄새 나. 애들아 어디가? 아 얘들아 어디가? 아 얘들아 어디가? 염씹이 만들었는데 애들이 맘에도 안 드는 것 같아요. 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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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지? 여보 두더 두더 여보! 왜? 애들이 여기서 안 산다고 나가버렸어 두더! 그러면 여기는 두더 두더 우리의 하우스 두더지지? 아니 여기 주변에 땅도 좋구 여보 여기 물도 나와 두더 두더 두더! 아니 여기 진짜 좋아해요 여보 두더 두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꽉 꾸며버린 다음에 우리가 살아버리자 두더 두더 두더! 우리의 안락한 신혼집이 될거야 우리는 아이를 아홉마리를 낳아요 두더 두더! 그러면 바로 한번 구해볼까? 좋아요 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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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 여보 여기를 빨리 구워보자고! 두더 두더 두더! 좋았어 좋았어 이걸 여보 벽돌이 이걸로 쓰는건 어때? 깔끔하게 말이야 최고의 두더 집이 될거에요 두더 두더 두더! 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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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 두더지 두더! 두더지 두더! 여보 여기 여기 빨리 파 여기 빨리 파자고 두더 두더 두더! 아이고 파는건 좋은데 이거 어느 생활에 파나 두더 두더! 두더 두더! 우리집 우리집을 늘려야 될거 아니야 두더 두더 두더! 두더 두더! 좀 많이 늘린거 같아 좀 나와보라고 두더 두더 두더! 두더 두더 두더! 두더 두더! 일단 여기를 막고 두더 두더! 두더지! 여기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방으로 쓰도록 해요 두더 두더! 아니야 아니야 여보 여기는 바로 안방이라고 안방! 두더 두더! 두더 두더! 나는 2층 침대가 옛날부터 꿈이었어 두더 두더 두더! 아니 여보 이거 진짜 진심이야 두더 두더! 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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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와 봐! 아니 2층 침대가 우리 부부인데 왜 2층 침대가 필요해 두더 두더! 그런 꿈이었어 두더 두더! 아이 2층에 하나만 하자 두더 두더! 여보 빨리 누워봐! 푹신푹신해 두더 두더! 아이 좋긴 좋네 그럼 2층 침대로 하자 두더 두더! 사랑해 두더 두더! 아니 여기서 그러면 안돼! 이녀맨 유튜브는 전체 이용가라고! 두더 두더 두더! 두더 두더! 그럼 얘들아 번! 여보 난 했나부터 땅속에서 살았지만! 창문 있는게 꿈이었어 창문도 달래! 아휴! 아휴 옆에 있는 흙이 건강한지 제대로 볼 수 있네 두더 두더! 두더 두더! 그리고 화장대도 넣고! 그리고 다음부터 화장하도록 해! 그리고 내가 저번에 설명했던 결혼바지! 맞진 않지만 손가락을 껴보도록 해! 두더 두더! 두더 두더! 이거 인간들이 쓰는.. 응? 반지라서 안 들어간다 두더! 두더 두더! 두더 두더! 아잇! 여보! 두더 두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퓨아누다 두더 두더! 퓨아누 두더 두더! 두더 두더! 어? 이쁘다 두더 두더! 의자가 너무.. 덥다 두더! 이제 이 땅속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두더 두더! 좋은 땅! 집을 구했어 두더 두더! 좋아 좋아! 나는 그리고 배트맨 팬이다 두더 두더! 진짜.. 가슴이? 제일 중요한 걸 안 할 뻔 했군 두더 두더! 우리 집 전 재산을 숨기도록 하자! 여기다가 두더 두더! 아 여기가 금고였구나 두더 두더! 그럼 두더 두더! 왜 문이 안 열리지? 아! 피아노를 부셔야 된다! 피아노? 안돼! 자 여기다가 우리 돈을 숨기자 두더 두더! 우리가 돈이 있어요? 내가 저번에 인간 세계에서 훔쳐온 큐브! 이걸 숨겨도 진짜 두더 두더! 이거 완전 비싼 큐브 같아! 두더 두더! 한 5천원 하나? 자 이제 안방한테 주꾸미인 것 같으니까! 올라가 볼까 두더 두더! 옷장이랑 거울도 설치해야 돼! 두더 두더! 옷장에 숨은 거야 두더 두더! 안 보인다 두더! 두더 두더! 이리 빨려달라! 문 좀 부셔달라! 두더 두더! 나 올라가자 여보 두더 두더! 일단은 저기는 화장실로 해야겠다 두더 두더! 화장실이 좋겠다! 일단은 화장실로 보이면 안되니까 가려주자! 두더 두더! 맞아! 샤워 아닌거 두더지도 부끄러움을 탄다고! 자 좋았어! 변기! 여보 우리도 이제! 어? 아주 좋은 집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집이지만! 우리가 이제 전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감사한 걸 느낀다 두더! 아까 땅속에 몰래 들어갔어! 인간세계 동촌! 이! 이! 칫솔도! 우리가 쓰자구! 쓰자구! 오 좋다 두더! 샤워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두더?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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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좋겠다 두더! 아니! 아니! 봐 안되다 두더! 일로 가보겠다! 두더 두더! 두더! 샤워기다 두더 두더! 너무 좋다 두더 두더! 여기는 천국이다 두더 두더! 자 이제 나가자구! 두더 두더! 두더! 자 이제 우리 미래의 아이를 위해서 미래의 아이 방까지 만들어 주는 건 어때? 아휴 여기가 아이 방이었구나 두더! 두더 두더! 당연하지! 두더 두더! 자! 여기다가 설치해야 되겠다! 아이는 공부를 잘 하도록 두더지... 두더지 법학과에 보낼 거다. 두더. 땅속 대학교에 보내서 아주 투자가 될 거라고. 교관 아프지 않지. 두더 두더. 두더. 좋았어. 우리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책상에 않게 생겼네. 두더 두더. 두더 두더. 좋았어. 그리고 아이의 방은 아이가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땅속에다가 두더. 여기를 침대로 쓰자고 두더. 그리고 또 자국을 열어면 이제 책상에서 공부하는 거다 두더. 우린 2층 침대인데 얘는 땅에서 잖아 두더? 두더지 원래 땅에서 잖아는 법. 맞다 내가 까먹고 있었다 두더 두더. 일단은 올라가 볼까?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TV 보고 놀 곳이다 두더. 오 거실이구나. 좋았어. TV를 설치해서 우리도 닝겐 세계를 훔쳐보자. 두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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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건 뭐야 두더? 두더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봐라 두더. 서있어봐라 두더. 따뜻하지? 두더. 기분이 두더지. 기분이 두더지. 이렇게 해서 우리도 제대로 된 집이 생겼다 두더. 지금까지 5년 동안 땅속에서 몰래 훔쳐 훔친 인간들의 물건들로 우리의 집을 드디어 만들었다 두더.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두더. 이제 두더지가 두더지답게 다닐 수 있다 두더지. 두더. 두더. 드디어 우리가 TV 두더 두더. bomb. 본격적. 쓸모없는 아지트 부숴버릴꺼다. 아. 아니? 아아아아악. 으아악. 얘들아. 얘들아. 아지트가 이상하다! 뭔 무슨소리야 맹구야. 왜. 왜? 아 아지트가 아지트가 큰일났다 지금. 아비티가 무슨 큰일이나 원래 큰일 났었거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무슨 일인데? 무슨 큰일? 원래 큰일 났었거든? 집이 갑자기 좋아졌다! 뭐야? 집이 번쩍번쩍거려 티비도 있어! 엄청 커졌어! 이 층도 있다! 뭐야 이게? 엄청 커! 공부방도 있다! 샤워실도 있다! 뭐야 이게? 금고도 있다! 금고도 있다! 더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거 두더지잖아! 그러니까 두더지잖아! 두더지 이거 뭐 두더지? 일어나! 기상다 기상아! 두더 두더 인간이다 인간! 두더 두더! 두더 인간! 빨리 도망가야 인간! 두더지! 두더지! 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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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 놀자! 놀자! 맹고가 멋지게 만들었다 아지트! 맹고가 해놨어!